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등치가 작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왜소하게 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어떤 경우는 시집사는 저한테 반말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13년 차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고등학사한테 담배 심부름까지 당할 뻔했어요 사달라고 저보고 길거리에서 야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하고 가끔 시간되면 와이프한테 밑을 좀 잡아달라고 부탁하고 잽! 어이씨! 와우 잘한다 와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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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예이! 오! 아트호! 아트호!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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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그만 그만! 됐어 됐어! 왜? 내가 밑에 잡아둘게 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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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해 원투 원투! 알았어 알았어 우리 긴장했어! 아이씨! 우리 긴장했어! 아이씨! 아이씨! 야주한테 ㅅㄩ 나눠 너무난데 아이씨! ㅅㄴ! 들어가 하나 둘 셋! 말아둘 breve 표정 요것도 이제 눈물 나네 미투겠네 터는 누가 걸쳐 새so 요것도 이제 하 눈물 나네 아들이 자 강철파이프님의 스파링은 더블 GFC 템턴급 챔피언 황영진 다 챔피언이에요 다 다 타격을 잘하시는 그냥 땅으로 가자 이게 보면 교척기가 공식적 발탁이 있어요 해충도 있고 브라질리안 킥도 있고 황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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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진